안녕하세요 논리 최윤호입니다 우리 최윤호를 처음 접하는 친구들은 제가 간단하게 제 소개 저는 철학책 9권을 쓴 작가입니다 그리고 국문학 전공을 했죠 대학원까지 한 10년 이상 공부를 했네요 전공자의 어떤 깊이 있는 공부로 작가의 깊이 있는 그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을 아마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자 보세요 이 강의 소개를 할 것이고 그리고 교재가 어떻게 됐는지 강의 방식 수강 대상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강의는 일단 논리로 풀어요 논리로 푼다는 게 아직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모든 문법은 논리책으로 이루어져 있고 요즘 수능은 논리적으로 묻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문법적인 지식을 묻지 않고 지문을 주어지거나 복이라는 조건을 주어서 그 조건 속에서 조건의 맥락에서 유사한 것들 조건과 연관된 것들을 찾아내는 힘을 물어보는 거지 유음화가 뭔지 또 명사절 암기 문장이 뭔지 이런 것들을 묻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푼다라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 깊이 있는 강의를 아마 보게 될 것 같아요 교재는 이렇게 넘기는 모의고사로 이렇게 돼 있어요 20회분이 넘기는 거로 돼서 지금 현장 강의 친구들은 와서 일주일에 한 5회분을 풀고 갑니다 3시간 반 동안 15분 풀고 제가 강의하고 15분 푸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강의는 제가 문법 언어만 합니다 그래서 매체에는 여러분이 꼼꼼한 해설지가 나와 있으니 해설지 참조하면 됩니다 11문항으로 된 1회분의 11문제 그래서 20회분 총 220문제 굉장히 두껍고 여러분이 언매를 완벽히 정복하는데 정말 좋은 교재라고 생각됩니다 이 모의고사도 양질의 모의고사만 모았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건 없고요 기출 그리고 그동안 나왔던 비기출 여러 가지를 좋은 것들만 선별했다는 말은 수능스러운 것들로 재추려서 재구성한 겁니다 수능스럽다라고 하는 건 예를 든다면 음운론에서 발음이 아예 나와 있지 않는다 그럼 수능스럽지 않은 거고 단순히 이게 유호만지 비말을 묻는 문제들이 있다 그럼 그런 것들은 다 제거한 겁니다 그럼 수능스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수능 문제를 푸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서 완벽한 해설지 해설지도 완벽하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 해설도 완벽하게 그 자체 해설만 한 것이 아니라 그거와 유사한 문제들도 붙여져 있고 또 기출에서는 어떻게 또 나왔는지 유사한 것들이 일일이 그것까지 같이 참조해서 볼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해설이 붙여져 있습니다 강의 방식은요 현장에서는 15분 1회 푸는데 15분을 주거든요 타이머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강의만 보게 될 경우에는 실제로 15분을 정해놓고 1회 분을 풀고 그 다음에 강의를 보는 방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를 들을 때에는 내가 지금 접근했을 때랑 최은호가 접근했을 때 어떻게 해서라는 근거가 어떻게 다르지 그런 것들을 차이점을 찾아내면서 여러분들이 아 나는 문제는 맞추고는 있었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맞췄구나 라는 거 나는 좀 더 논리적으로 한 게 아니고 암기적으로 했구나 라는 걸 고쳐 나가면 됩니다 3단계는 만약에 이 강의를 들었는데 내 설명을 조금 잘 이해를 못할 것 같다 최은호 설명은 철저하게 논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깊이 있게 심플하게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그러면 기본으로 돌아가서 알아야 되겠다 싶을 때 우리가 언어 매체의 정석이 있고 기출 전문가 언어 매체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강의나 이 둘 중에 하나를 활용한다면 충분히 잘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기타 해설지를 참조하고도 모르겠으면 우리 문법연구원이 아주 자세히 설명하거든요 거의 뭐 저보다 더 잘할 정도로 이걸 만들고 이 교재를 함께 만든 연구원이 바로 일일이 답변을 해 줄 겁니다 우리 연구원들은 이 교수님이 놀랄 정도로 굉장히 문법 교수님 칭찬할 정도로 뛰어난 조교니까 여러분들 Q&A 많이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강 대상은요 암기가 아닌 논리로 언매의 풀이 시간을 확 줄이고 싶은 친구들 그리고 어떤 언매 문제가 나와도 빠르게 논리적으로 풀 수 있는 친구들 암기에 지친 친구들 암기는 죽으라고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 꼭 이 강의를 들어보면 새로운 신세계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공자라고 말했고 제대로 된 문법을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은 한번 그동안의 어설픈 조금은 뭔가 갈증이 있었던 이런 여러분들의 언매에 담비가 되어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언매 실전 모의고사 집중 훈련이 필요한 친구들 모의고사 방식으로 막 풀고 싶은 친구들은 꼭 이 강의를 들으면 반드시 도움이 될 겁니다 논리 어떻게든 논리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